제출 고스날이의 천재성을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좋았어 아주 좋아 고스날이의 천재성을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이거 어렵지 고스날이의 천재성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말로도 표현을 못하는데 어? 아니 외국인 있나? 그래 퍼블라리 퍼블라리 아 아 유 다이지 유 다이 아이고 아이고 아잠들 맞나? 유 다이 다이드 그 아니잖아 다이 유 다이 아유 구독 좋아요 감시합니다 아유 감시합니다 유 다이 응 거짓말 거짓말 이읠벌 해외 아흔 퍼블라리 누가 이렇게 온대 나는 그림을 못그려 퍼블라리래잖아요 퍼블라리 퍼블라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퍼블라리 그리라고 하잖아요 퍼블라리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못그리니까 문자로 남겼어요 문자로 젠장 구독좋아요 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무슨 무슨 게임 하세요 알려주시면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구만 고씨나리 고씨나리는 아 근데 나 그림을 못그려서 아 참나 아 이렇게 하면 살쪄 보이잖아 이러면 너무 아 고씨나리는 아 눈이 이뻐요 눈이 눈썹이 이쁘고 눈은 굉장히 크고요 눈알도 굉장히 사랑스럽고요 코도 굉장히 이쁘고요 입은 웃는 상이에요 머리는 길고요 머리는 길고요 그 다음에 목은 잘 빠졌고요 그 다음에 몸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고씨나리의 특징 반짝반짝 거려요 반짝반짝 반짝 반짝 고씨나리 반짝반짝 머리는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요 자 반 에 뭐가 기형이 기형적이라뇨 지금 말씀이 시하 심하시네 반짝반짝 거리고요 네 고씨나리는 고씨나리는 여러분에게 바다같은 존재죠 네 바다같은 존재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늘 시청자분들은 하늘 시청자분들은 하늘 저는 돌입니다 어 나름 나름 잘 그렸어 좋아 잘생겼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바다의 바다씨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한강 한강물 온도 잰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끊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무인도에 간지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깐나리 이건 딱 봐도 누군지 알겠다 아 이건 어떻게 그려야되지? 이런식으로 가면 되나?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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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oof 그리기 되게 힘들네 아 이걸 원했죠? 이걸 원했죠? 이걸 원했을 거야 고시나이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번 판 끝나고 너무 길다 한 판만 해야겠다 이거 배드워즈 다음으로 길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잠깐만 저기 그 뭐냐 저기 그 뭐냐? 뭐라고 했죠 제가? 그거는 잠시만 추천은 잠시만 롤란트 뭐 이거? 기반 찬 이건 도대체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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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난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걸 해줘야 돼 검색해 안 돼요 그럼 너 검색해가지고 아는 거는 인류들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삼류예요 삼류 아니지 검색해서 하는 거는 삼류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 인류지 그치 반대로 얘기했어 뭔가 헷갈렸어 그래 나는 인류라고 인류라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왜 삼류가 되지? 잠깐만 백류잖아 뭔소리예요 고시나리가 좋아하는 건 육류 육류 고기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항상 말을 하면서 반을 못 가 좋았어 그러니까 엄청 빡시죠 이거는 손으로 그려야 돼 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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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야지 안 빡신데 이렇게 재밌는 유튜버가 1만 명이 아니라니 나 충격먹었어 이런 제가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한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제대로 시작한지 네 유튜브는 아마 개설은 그 예전에 했었는데 계속 풀영상만 올리다가 제대로 시작한 건 얼마 안 했어요 네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더욱더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재미밖에 못 드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게 답이지 답 그려야 이건 답 그려야지 이건 답이 없어 마치 고시나리아 인생이랑 같지만 답이 없어 고시나리아 인생도 답이 없어 젠자 이거 지금 라운드가 3개 더 남았거든요 끝나고 나서 다른 게임도 갈게요 이거 싱가포라 오래 걸려 싱가포라 오래 걸려 다음 게임 뭐 있죠 저기 매니저님 말씀해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은 아까 전까지만 했던 걸로 해주세요 일단은 샵샵샵은 샵샵샵샵은 샵샵해 그쵸 제목없는 비행게임이 있네요 그쵸 오케이 이거 뭐 비행기 만드는 게임 아니죠 제목없는 비행게임 해가지고 이거 비행기 만드는 거 아니죠 비행기 만드는 거 안 합니다 고발시 보임 어쩐지 이거랍니다 아 아니지 아니지 내가 이걸 그리면 안 되잖아 이거랍니다 그래요 고시천재 그래 고천시재 그래 이거야 알거같은디 좋았어 전 샵샵샵샵샵샵이 왔는데 하하하하 고시나니가 남겼던 거 그 문구 오신 분 안 계신가 네 저기 일단은 제가 11시 반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게임을 같이 할 수가 없어 티비 이거는 이건가 이건가 자 노래도 같이 부렸습니다 텔레비 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네네 ugene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정말 좋겠네 아 ึ 아 이게 바로 말로만듣던 김치싸대기! 아 젠장 김치를 표현을 못하겠다 몰라 최신으로 그려져 몰라오 몰라 나 옛날 TV 그릴거야 땡땡이시고 뭔소리에요 제가 유튜브로 성공하기 전에 TV에 나온다고 하면은 9시 뉴스 밖에 안나와요 9시 뉴스 아침 9시 뉴스에 곧씨날이 얼공이 거기서 되버리면은 안돼요 방송에서도 얼공을 못했는데 아침 9시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얼공하면은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아! TV구나! 아 티디디구나 그치 T디네 뭐 어때요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지 메이커가 사실은 TV였던거임 메이커가 TV였던거임 그래 메이커가 TV였던거임 아 테라바이트 아테라바이트야? 아아아아 2500명 권유할 것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저는 올해 2만명이 목표라구요 물론 안되겠지만 기영적 고스드나리? 기영적 고스드나리? 기영적 고스드나리가 어딨소 어 으어어 에휴 아우 진짜 안그려지네 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마우스기아 이상해 으흠 으흠 으 으 박물님 백만 나누기 천 하지마요 언덕을 내려가는 외발 자전거 왠지 위험해 보이는 게임 같잖아 짠 짠 짠 지금 지금 마음은 얼른 끝내 끝내고 싶어 고시나리에 대한 뭔가가 안 나왔어 골드 버튼 가지 오 누구야 이거 누구에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오 뭐야 이분 누구야 이분 누구야 누가 그런거 이거 누가 그린거야 이거 누구야 누구 아이디어야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멋져 멋져 오늘 처음 오셨는데 맘이 엄청 들어와 아주 그냥 와우 간신이나뇨 충신이죠 충신이죠 글씨크청 이거는 더해상 표현할게 없어 이거 하나면 돼 처형하자 저기 저기 이호규님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처형하신다는 분이 두 분이 나타났어요 지금 네 저는 충신이냐 생각하는데 왜 간신이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역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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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신 분이 반역자일 리가 없다고 저요? 저는 처형 엄청 많이 당했는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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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처형이 처형 당하는 역할이어가지고요 많이 당했어요 네 아까 전에 저희 가강전을 왜 안했는지 몸속 세움을 해줬잖아요 그 멀리 있는데 어떻게 고스나니의 냄새를 맡고 어! 고스나이다! 하면서 가가지고 죽이는거 보세요 그냥 죽이잖아 필살기로 죽여 나 스킬 쓰려는데 스킬이 스킬을 썼는데도 스킬이 나가지가 않는다고 복싱 다녀요 복싱 다녀요 복싱 가서 맞으라구요 아 근데 그런 재미죠 방프라는 재미지 그렇게 하면서 유튜버 괴롭히는 괴롭히는 재미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그런 재미 만들어드리려고 고스나니가 해주는 겁니다 간혹가다 고스나니 뭐 공겜이라던가 이런거 혼자 하는 게임하면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어 그러시는데 뭐 이제 끝났어요 결과만 보면 됩니다 고스나니 보자 얼마나 잘 되는지 봅시다 그렇지 그래 이렇게 잘 되면 되는거에요 그래 이렇게 신경쓰게 신경쓰게끔 하면 됩니다 그치 아우 아주 좋아 피카소 피카소 저리가라 어 뭐야 이거 나는 내 자신을 누릴 수가 없잖아 네 누구야 흐헤헤헤헤 헤헤헤헤 고스나니가 기영이가 아니에요 네 고스나니는 기영이가 아니라고 응 좋았어 흫흫흫흫흫 다행힝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enabling 그림 유빈 얼마 유빈 drying愿 Das 다 괜찮다 까 보여 좋아요 아야아 이거 엄지님 아냐 야 멋져요 샵샵샵 고스냥이는 저렇게 멋지지 않아 뭔 소리 하시는 거에요 멋진 거 오케이 샵으로 나온 바보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에요 저 샵샵샵에는 뭔 욕이 들어 있을까 음 쩌는데 쩌는데 어허 누굴까 귀엽다 귀엽다 그림체 감사합니다 고스냥이를 귀엽다는 그래 이런 거지 이거 좋아요 눌러줘야지 이거 이거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눌러주면 어떡해 이거를 좋아요 한 8개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야 이거는 일시동체가 아무도 오 한 번 좋아해줬다 다행이다 하나 있어 하나 있다고 하나 내가 누른 거 아냐 난 내 거 못 눌러 응 같은 샵샵샵샵샵인데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지는 건데 이건 뭐야 이 이 바션생 같은 건 뭐지 응 갤러리 정영 승이 폐패 승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천재성은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눈 깊게 보겠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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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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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천재성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다음 다음 누가 좋아요 색이나 눌렀어요 다음 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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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그 블레이드 브레쉬 내가 당했던 거 그리는 거잖아 다음 어 얘 잘 그리긴 했네 천재성이 아니잖아 잠깐만 이거 치표못해 치표를 못해 젠장 내가 왜 눌러줬지 젠장 남 잘 그린다 고 나 점 하나 그렸는데 이거 천재 천재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 골씨나리가 젠 하나 그리는 거면 피카소지 이 누가 누구야 이거 예 이거 누구예요 이거 뭐였지 이 징 징 징이였나 네 아운 그치 골씨날의 매력이 미지큐 같지 근데 잘 표현했네 네 아이큐 그렇지 누구에요 네 그렇지 아이큐 이 정도는 돼야지 맞아요 뚱이다 뚱이 맞아요 뚱이답다 아 뚱이였지 뚱이 죄송해요 징징이 누구지? 아 곱하기 0이었어? 잠깐만 아 잠깐만 나는 곱하기 0인지 몰랐어 저거 아 그래요 이거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든 보호되겠습니다 구독자 누구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내가 이거 좋아요를 누르고 싶지 않았어 뭐야 아니야 그렇지 이거지 그래 이거지 이런걸 그려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걸 그려주라구요 이런걸 와우 좋아요 좋아요 언젠가는 이런 구독자가 될 수 있게 많이많이 만들어주세요 오우 푸읍 뭐야 아니 구.. 아니 골드 버튼이 없잖아 안 누릅니다 예 골드 버튼 안 누릅니다 골드 버튼 안 눌러요 이거 이거 완전히 형제 형제 이네 나 골드 버튼을 핥고 있는거 골드 버튼을 핥고 있는거잖아 골드 버튼을 핥고 있는거잖아 아 진짜 나 그렇게 변태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변태 아니야 물론 무슨 맛인가 핥아보긴 할 거야 골드버튼이 나중에 하면은 그렇긴 한데 안 올 거잖아 골드버튼이 이런 아무거나 이건 뭐예요? 어 뭐야 이거 누가 가리는 거야 이거 많이 봤는데 네 뭔 소리예요 실버는 당연히 가야지 실버를 가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랑 맞는 시간대 소통은 가능할 거야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경제력이 된다는 얘기니까 어 좋았어요 그래 이런 게 있어줘야 돼요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줘야 돼요 네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해달라고요 이런 거 간신이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를 왜 멍이 크게 들리셨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재미있구먼 몇 가지 맞지? 곧 갓날인 이런 진짜요? 그렇지 이런 거 눌러주세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은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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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자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눌러줘요 빨리 고 시나리가 그렸단 이유로 안 눌러주지 말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에이헹 오오 그래요 아쉬워요 야 진짜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구독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 시나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거 알았는데 나 이거 나한테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고맙습 고 뭐야 고스 뭐야 뭘 적은 것 같은데 네 뒤에 크로마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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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아 그렇죠 그렇지 아 진짜 엄지님 험한 말 하신 걸 줘 저거 잘 그려줄 때부터 잘 그려주시잖아 아 김경환이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내일 또 만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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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깁니다 어헤헤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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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헤헤헤 헤헤 헥 entrusted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 헤헤 헤헤헤헤 아직 남았구나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영작을 없애버리네 고스나리가 인정을 못하면 아우 샵 샵으로 나옴 그렇지 아주 좋아요 고가스보 kg 하하하하하하하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숨기기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well 반역자를 죽여라 반응 울림 도레미 샵샵샵샵 아 이거 피카소네요 어딜 숨겨 샵샵샵샵샵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한다 음 이게 뭘까요? 외계인인거 같은데 아니! 시청자분이 여기 계시잖아 아니 아니 왜 시청자분이 여기 계세요 잠깐만 숨기기가 되지가 않잖아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미끄러졌어요 아 마우스가 미끄러졌네? 좋아요를 누를 수 밖에 없는 어 뭐야 퍼블라리라니 아 젠장 뉴 다이 퍼스트 고스나리 자 아무도 없죠 노을이 눌 수가 고스나리 이유라 고스나리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좋아요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치 시청자분들이 태클을 걸긴 하지 고스나리한테 응 퍼블라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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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이야 심지어 심지어 엄지님이 날 죽였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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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맞지 네 잘가고 싶은 이런 고청기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니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어 진짜? 퍼블라리라니 퍼블라리라니 저 이거 기울이잖아 퍼블라리라니 퍼블라리라니 초...성으로 절대 남겨주시면 안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네 금세나리 네 금세나리 예 금세나리라니 금세나리 TV 이게 뭔 뜻이란데 저 욕을 알아봅니다 욕이 없는 방송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표현력은 마음에 들었어요 TV 좋아요 아니 뭐 감동도 없어 잠깐 TV가 뭔지 모르니까 감동도 없어 슈크림? 이거 뭐야? TV 슈크림 도대체 왜 TV가 왜 슈크림이 되지? 하긴 나도 TV가 TV가 됐는데 뭐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 표현력 아주 좋아요 왜 아무도 좋아요 누르지 않는 거야 어 어 뭐야 야 뭐야 그림 잘 그렸잖아 아 결핵이에요? 아 이제 끝났죠 티비 데이 너 아직 남았어? 잠깐만 귀여운 저코리 신나리 이거 누구 CH니 누구야 이거 누구야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현대미술 그쵸 현대미술은 고스네비를 따라올 수 있는 자가 없긴 한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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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니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 좋아요를 누르려고 게이 게이가 됐다니 뭔시나 뭐 게이나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야 이거 누구야 좋아요가 왜 이렇게 많아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4명이나 눌렀어요 6명이야 아니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눌렀다는 얘기잖아 뭐 아직 남았네 롤라 이건 뭔지 몰랐어 몰라 아 표현이 아주 표현 좋아요 아주 표현 아주 좋습니다 표현 아주 좋아요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표현력은 좋았어요 일단은 나는 저게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뭐야 이거네 아 아무튼 미사일이라는 건 알았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적는 거 봐봐 나도 몰라 이거 누구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게임 있죠 네 무슨 게임 있죠 네 독аем 스트레칭 aviation айте 잉 고맙 틀 Ro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